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구독 눌러주세요 아들아 아빠가 이렇게 일한다 오른거에요 지금 이거? 안오지 여러분 이거 끊어서 끊어 볼까요?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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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6. 6. 6. 7. 8. 8. 11. 11. 11. 12. 13. 13. 14. 14. 14. 15. 15. 15. 15. 15. 16. 15. 16. 육가공 육가공 자동이예요 자동이예요 자동 제가 만지rent 아래 compressor 아래에서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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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이거 풀면 돼요. 풀라서 이거 꽂으면 돼요. 오! 좀 먼저 넣었어요. 나가는 쪽...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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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요거 뚫은걸로 뚫었던데요 근데 고기도 잘 뚫어졌던데 일로 막 쏟아 안 쏟아지냐고 그랬다 아니 그렇게 많이 안 쏟아져 약간 나와요 내가 했던거죠 내 손으로도 하는데 한 3m 탁탁 소리가 날까요 착한테나니깐 혜택 발산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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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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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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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못들어 못들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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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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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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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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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망에 기름이 다 눌린 것 같아요 눌렸어요 그러니까 불이 안 빠졌어요 망 떼면 안 되잖아요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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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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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기린이 미끄러워. 기린이 숨질해야 되는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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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 잠깐. 기끄러져. 아, 뒤로 땡기면 돼 땡기면 돼 땡기고 있어 한글자막 by 한글 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직 좀 있어요. 한 3m 지점에 한 덩어리 좀 묻어있고. 네. 여기서 한 3m 지점이 있고. 저기 끝에쯤 가서 거의. 거의 끝에쯤 가서. 네. 한 3m 지점하고. 3,4m 지점. 그 다음에 끝에. 거의 끝에 와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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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요지점? 거기가 연결부위가 하나 있어. 아. 아. 요지점에. 말해말고. 위로 있어요. 위로. 네. 그리고 끝에로. 네. 거의 끝에 가서. 끝. 여기 뚫고 나서. 끝. 끝에. 덩어리 같은 게 있어요. 끝에 들어가 볼게요. 끝에 들어가 볼게요. 끝에. 노즐을 여기 아까 말한 대로 한 5룸에다 넣고 나머지 뒤에서 넣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뒤에가 많이 안탈렸네 뒤에서는 대충해서 그래 아 이걸로 이제 집중파격 와 기름 장난아이네 뒤에 많아? 뒤에 좀 있어 철사면 돼 갈수록 내시경을 어떻게 감사합니다.